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감정기편을 해설합니다. 총명도 다 안매요. 산계도 실패니니라. 손인종 자실이요. 의세화상수라. 개지재심하고 수지재기라. 위부절이 망가하고 인불념이 실위니라. 총명도 다 안매요. 기발걸총 발걸명. 마늘다 어둘암 어둘매.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산계도 실패니니라. 샘산 셀계 이럴실. 페날편 마땅의. 수판으로 계산함도. 편의를 잃는 수가 있다. 편의는 편리하고 마땅한 것을 말합니다. 손인종 자실이요. 들손 사람인 마칠종. 여기서는 마침내종. 스스로자 이럴실.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자기를 잃게 되고. 의세화상수라. 의지할의. 행세세. 여기서는 근세세. 재앙화. 서로상 따를수. 근세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수지재기라. 지킬수. 갈지. 이슬재. 기운기.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위부절이 망가하고. 할위. 안일불. 마디절. 여기서는 절약할절. 말리얼이. 망할망. 집가.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인 불념. 이실위니라. 이날인. 안일불. 청념할렴. 말리얼이. 이럴실. 자리위. 여기서는 지위위. 청념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는다. 정리하겠습니다. 청명도 다 안매요. 청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산계도 실패니니라. 수판으로 계산함도 펜일을 잃는 수가 있다. 손님 종자실이요. 남을 손상하면 자기를 마침내 자기를 잃게 되고. 의세화상수라. 근세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개지재샘하고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수지재기라.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위부절이 망가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인 불념. 이실위니라. 청념하지 않음은 지위를 잃는다. 감사합니다.